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신라 동쪽 바닷가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글쎄 연호랑이라는 남자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다가 바위 앞에 신발만 남겨두고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어머 정말요? 진짜라니까요 연호랑의 부인 세훈이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대요 아이고 이를 어때 불쌍한 세훈여 지금 마을 사람들과 모두 힘을 합쳐 연호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도와줄게요 제 친구들한테도 부탁해볼게요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 불쌍한 세훈여가 연호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바다 위를 이동할 수 있는 탈것을 만들어 연호랑을 찾아볼까요? 연호랑을 찾아볼까요? 친구들이 만들기를 도와주세요 바다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탈것을 만들려면 5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플라스틱병 1개, 고무줄 3개, 나무젓가락 2개, 칼, 투명테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준비된 플라스틱병 가운데 세훈여가 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세요 칼을 이용해 4에서 5cm 길이로 다각형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칼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하세요 조심, 조심! 다 자른 조각은 프로펠러로 활용할 거예요 버리지 말고 옆에 놓아주세요 이제 플라스틱병에 나무젓가락을 감아야 해요 나무젓가락을 플라스틱병 가운데 놓고 첫 번째 고무줄로 꼼꼼히 감아주세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두 번째 고무줄로 한 번 더 감아주세요 플라스틱병이 만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프로펠러를 나무젓가락 끝에 달아야 해요 남은 고무줄로 나무젓가락 끝을 한 번 더 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무줄 사이에 프로펠러가 될 플라스틱 조각을 넣어 고정해야 해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프로펠러를 고무줄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 완성! 친구들, 이제 바다 위를 이동할 수 있는 탈것을 만들었으니 새우녀를 태워 연호랑을 함께 찾아볼까요? 프로펠러를 여러 번 돌려서 감아준 후 물에 띄워볼게요 프로펠러를 감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감아주면 돼요 이제 물에 띄워볼까요? 우와, 새우녀가 바다를 가로질러 연호랑을 찾고 있어요 이제 곧 연호랑을 만날 수 있겠죠? 드디어 연호랑과 새우녀가 만났네? 다행이다 친구들, 국립민석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연호랑 새우녀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새우녀를 도와 연호랑을 찾아보고 다양한 전시체험도 해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